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작은 시작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박민선지음 빅피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실행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목표를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이 왜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목표는 내가 주체적으로 세운 것이어야 합니다. 내게 중요하고 절박한 목표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어렵고요. 목표를 잡을 때는 기간도 함께 설정해야 하는데요. 내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실천해 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목표에 맞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거나 시간 관리가 힘든 경우입니다. 적당한 난이도로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꾸준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해도 욕심이 과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계획을 세운다면 그 부담감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쉽게 달성하면 목표 자체의 허들이 너무 낮은 것 아닐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천해 가며 최대한 내게 맞는 단계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간 여유나 평소 집중하는 패턴에 맞도록 시간 배분을 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꾸준히 스스로 동기 부여할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장기의 목표는 변화가 금방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기가 더 쉽습니다. 눈앞의 유혹은 가까이 있고 장기의 목표로 얻게 될 변화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자주 포기하는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꾸준히 스스로에게 동기 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단기 목표에서 장기 목표까지 흔들림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공식 목표 달성 3단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의 내가 되고 싶은지 이때는 현실이나 환경보다는 진짜 나의 욕망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 욕망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과 실행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를 둘러싼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적어보고 그 중 70% 정도를 목표에 쓸 시간으로 할당합니다. 가용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라면 2시간을 미래의 나를 위해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장기 목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을 보며 회고하는 단계입니다.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한 일을 기록하며 자신을 독려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객관화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목표 실행 시간을 조정하거나 그 과정에서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 목표를 조정합니다. 과거의 나를 보며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강화하고 방해 요소는 제거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표를 실행하려면 나를 움직이는 진짜 욕망을 찾아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하고 싶은지 바탕에 있는 욕망에 대해 깊게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바람 뒤에는 반드시 표면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의 욕구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면 욕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하고 싶은지 주변에 누가 그 일을 한 사람이 있는지 언제 그렇게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떠올릴수록 좋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느 울타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회사 소속이 아닌 어느 학교 출신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될 수 있는 베스트 버전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같은 실제 모습이 반영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마치 만화 캐릭터가 진화하듯이 나의 특성이 반영된 채로 능력치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평소 자신을 잘 관찰하면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래의 나에게 선물하는 두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인생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쌓고자 할 때 한동안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내 안에 갖출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 10분을 일주일간 낸다면 8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하루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2시간을 낼 수 있다면 일주일에 14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노력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얻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이 지속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내 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의 세계는 점차 원하던 방향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닦아 놓아야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다른 일들이 동시에 내 삶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일의 결과물과 수입이 큰 등락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미래의 일 하나를 돌리는 것에 집중하고 익숙해지면 더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미래의 나에게 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계좌에서 일정 부분을 적금으로 자동이체시키는 것처럼 이 시간을 갈고 닦으면 복리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가 손에 잡히는 효과적인 기록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주제로 깊이 생각하면서 편집 가능한 노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노력의 질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손으로 직접 한 주제에 대해 쓰는 것을 지속한 뒤부터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쓰는 노트는 가치관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능력과 상황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저는 커리어와 말하기의 두 가지 종류로 노트를 썼습니다. 특히 커리어는 이런 노트 쓰기에 매우 적합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쓰면 두뇌가 더 활성화되어 기억이 잘 난다고 합니다. 주제별 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기에 좋고 가지고 다니기 별리한 크기의 노트를 삽니다. 커리어처럼 첫 장에 고민할 주제의 제목을 쓰고 일주일에 몇 번 시간을 정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 작성하는 노트는 최대한 한 개에서 두 개의 주제를 추천합니다. 단기간에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포스트잇에 생각을 적어서 벽이나 화이트보드에 붙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관련된 생각을 나열하고 왜 그런 것인지 어떻게 그런 것인지 이유, 설명, 예시 등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만든 후에 위계와 순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한 주제로 쓰면 과거, 미래, 현재를 오가며 나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을 실행했다고 착각하지 않기 위한 캘린더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일을 실제로 얼마나 자주 실행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온라인 캘린더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월간으로 살펴보면 목표를 달성해가는 흐름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무엇이든 습관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번호를 붙이면 습관으로 들이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산책 데이, 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100개를 넘기면 숫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며 기분도 좋아지고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하루 한 번 목표를 말하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김효성 지음 동양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되는 목표 이루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쓰고 말하는 단순한 습관은 작심삼의를 반복하는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불평불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IMF 위기 상황은 저자의 집에도 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평생 주부로 살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해야 했고 대학을 다니던 누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세상에 대해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10년 동안 저자의 인생은 추락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늘 불평불만을 기적거렸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러는 나도 싫고 이 나라도 싫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다. 나도 잘 살고 싶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도와주는 거냐.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글들을 무심코 바라보던 어느 날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통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글에 둘러싸여 있다면 성공은커녕 누구 한 사람한테조차 인정받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수정한다 생각하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이러는 나도 싫고 이 나라도 싫다. 라는 글 뒤에는 이 나라를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다. 싫은 감정이 드는 건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집중해 보자라고 썼습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다. 라는 글 뒤에는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월급을 받으면 쇼핑과 유흥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저축은 하지 않고 있다. 만약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돈을 아끼고 더 많은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썼습니다. 또 나도 잘 살고 싶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도와주는 거냐. 라는 글 뒤에는 잘 산다는 건 불을 이룬다는 것인데 나한테 그럴 만한 뭔가가 있나. 사실 무턱대고 잘 살고 싶다고 우겨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남들과 달라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글을 적고 나서 보니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는 구체적이며 확고한 목표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까지 그저 될 대로 되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자기 개발 도서들을 모조리 찾아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성공학 관련 강연도 빠짐없이 찾아가 들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성공학 조창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첫 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얼어붙었던 마음이 점점 녹아내렸고 성공 법칙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목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웠던 목표를 보면 사실 당시 제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목표들 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비우던 담배를 끊겠다는 자금 목표도 있었지만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겠다는 목표도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모아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도 돈 한 푼 없는 나에게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은 약 1년 뒤인 2012년 12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30살을 3주 남겨두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가진 돈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반지하 월세빵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기적 같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님이 자신의 단독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빌라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자네한테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있는 만큼만 내고 들어와서 살지 않겠나? 시세는 상관하지 말게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기회의 순간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지갑을 꺼내 코팅에서 넣어두었던 목표 목록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긍정의 에너지를 품어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내 인생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끊었으며 1억 원이라는 큰 돈도 모았습니다. 그것을 종잣돈 삼아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벽 5시 기상을 시작으로 차량, 정산소 근무, 6시 퇴근 이후에는 야간 택배와 대리 운전을 감행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이 설령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처럼 뻔한 것일지라도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에서부터 목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목표로 만들고 그 목표를 현실화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꿈과 목표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품고 있습니다. 빨리 쉽게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신 안에 쌓여 있는 불만사항을 모두 종이 위에 토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부정적인 문장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막상 자신이 쓴 부정적인 문장들을 눈으로 확인하면 알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대안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도 1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은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로 변신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1년 안에 이 돈을 모으려면 한 달에 417만 원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모을 건지 정리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지 어떻게 지출을 줄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자신이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열정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의 기운이 생겨난 이상 부정적인 기운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저자가 개발한 2 곱하기 법칙 성공 기법이 있습니다. 1단계 실행법칙 목표를 적는다. 1년 안, 3년 안,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종이에 적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을 1년 안 목표로 삼되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설정했다면 뭐든지 그보다 2배 높은 목표를 3년 뒤 목표로 설정합니다. 5년 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목표가 연봉 5천만원 수입 달성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 뒤 목표 목록에는 연봉 1억 이상 달성이라고 적고 5년 뒤에는 연봉 2억 이상 달성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2단계 실행법칙 행동 리스트를 적고 붙인다. 2배씩 높아지는 목표까지 설정했다면 다시 1년 목표로 돌아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실행하고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를 적습니다. 6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또다시 1개월, 3개월, 6개월의 행동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리스트가 완성되면 1개월 안에 실행해야 하는 리스트만 따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 리스트를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의 이곳저곳에 붙입니다. 또한 명암 사이즈로 잘라 코팅을 한 뒤 지갑에 넣고 다니면 좋습니다. 3단계 실행법칙 행동 리스트와 사진을 휴대폰 안에 넣는다. 네이버 밴드에 방을 만들어 휴대폰 안에 1개월 행동 리스트를 목표 사진과 함께 올리면 됩니다. 4단계 실행법칙 하루 한 번 목표를 말하고 하루 세 번 행동 리스트를 눈으로 확인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년 목표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한 번 점심 시간에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번 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한 번 각각 세 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1개월 행동 리스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종이에 적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자신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바뀌지 않는 현실에 매몰되어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자신의 잠재능력을 믿고 나는 반드시 뭐뭐를 이룰 수 있어라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1일 1분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지그지글러워의 지음 김은주 편여 백만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원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였어도 계획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계획도 1년 365일의 효과적인 관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관리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루 24시간의 관리입니다.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 책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장기 목표와 단기 계획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일곱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됩니다. 둘째, 목표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발전하고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여 말해야 합니다. 말은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된 성공은 반드시 땀과 노력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섯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가능한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시간과 목표를 정하여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은 자신의 비전을 망가뜨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인 반면에 말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은 미래를 계획하는 한편 말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따라서 말과 생각을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 입으로 선포해야만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란 입으로 표현하든 글로서 기록하든 간에 거기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통하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비전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신의 비전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틀에 박힌 생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의성을 발굴하는 데에 큰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행동을 거부하며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려는 것은 도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불타는 욕망을 가질 것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실행하도록 할 것 부정적인 충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무심할 것 계획이나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할 것 이것이 카네기가 제시한 성공의 네 가지 원칙입니다. 말보다 실천이 우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대개 남을 비난하거나 빙계를 대기 쉽습니다. 계속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것입니다. 비판은 우리를 그 어떤 곳으로도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다만 행동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문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느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 길게 토론해 참가할 것이 아니라 그 기운으로 말 대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자신에게 빛처럼 쏟아질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중하게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예측 가능한 어려움을 예방하고 현재의 삶에 대한 대안을 적시에 마련하며 미래의 삶과 일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의도한 대로 언제나 착착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일상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포부가 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진지하게 타진합니다. 그리고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알아봅니다. 성공의 7단계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현실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을 얻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7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한다. 둘째, 그것을 왜 원하는지 분명하게 적어본다. 셋째, 자신과 목표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 요소를 상세하게 열거해 본다. 넷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본다. 다섯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같이 일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점검한다. 여섯째, 성공에 이르기 위한 상세한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일곱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날짜를 설정한다. 이상 7단계를 따른다면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 노트의 차원을 떠나 성취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창조해야 합니다. 성공은 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운을 잡은 사람들의 99%는 그 행운을 스스로 창조한 사람들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기부는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누군가 그 말을 조금 더 현대적인 그리고 조금은 더 냉소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했습니다. 경기의 승리가 반드시 강한 자와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자와 빠른 자에게 내기를 거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운을 이 말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언젠가는 그들 목표에 분명히 도달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에 관한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포드나 앤드류 카네기 같이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의 비결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연필을 꽉 쥐고 자기의 운명을 그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구축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기회를 불러들이기 위하여 가진 고난을 이겨내며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오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셋째는 성공만을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성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공만을 생각했습니다. 행동은 사고에서부터 생겨납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한 다음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컨트롤함으로써 행동을 컨트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자기가 결정합니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성공을 이끌어가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진은 빨라질 것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양의 한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 시간인데요. 우리가 우울할 때 그 우울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무엇이란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1440분이라는 같은 길이의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헛되이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쌓아놓거나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그때그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요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멋진 인생이 기다릴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의 구성이며 시간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 하루가 끝난 후에는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과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루의 출발은 하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 모닝의 힘 이라는 책입니다. 김프리지음 원애넘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모닝 루틴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미라클 모닝의 기적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매일 미라클 모닝을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새벽 시간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본격적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좋은 에너지를 채워 넣어주는 일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기적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성공시키는 것도 나를 망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기 전 38살 이전의 제 삶은 겨울이었습니다. 마음은 시렸고 몸은 고달팠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저에게 약간의 부당함은 그럭저럭 참을만 했습니다. 남들보다 열악한 조건을 제시해도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제 능력과 조건에는 과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을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 저만의 틀을 또 만들어 제 자신을 가뒀습니다. 아물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퇴사를 결정하니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노선이 달라집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을 시원하게 덜어내니 수북이 쌓여있던 먼지 때문에 빛을 내지 못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라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가장 멋지게 성공한 제 모습만 상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직장이라는 안락한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프리랜서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 사이 시장 환경은 너무 많이 변했고 새롭게 익혀야 할 기술과 지식 등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용기를 키우고 지식을 쌓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만나야만 하는 수많은 변수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몸과 마음, 탄탄한 지식이 절실했습니다. 꾸준히 평소보다 일찍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길이 험난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내는 사람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발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지었습니다. 첫째, 자기 통제의 단계입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통제하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먹고 싶은 걸 참고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합니다.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분량만큼 책을 읽고 필사합니다. 지각하는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잠이 안 오지만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알람을 맞춥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자기 관리의 단계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의지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습관 만들기를 포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작심삼일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의지력을 관리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통제에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지만 일단 이 영역으로 진입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조차 성장동력으로 삼는 정신적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셋째, 마지막 단계인 자기 발견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자기의 통제의 단계에서 마음은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많은 심리적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내 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없던 능력을 발견하고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단점까지도 확실히 깨닫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정체성 자체도 달라집니다. 한층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몰랐던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자기 발견의 단계입니다. 새벽 기상과 독서로 이 세 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경험했습니다. 본래의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저 자신을 통제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제 모습과 만났습니다. 미라클 모닝의 다섯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효능감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성비 좋은 자기 개발 방법입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하면 보통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용 면에서 미라클 모닝은 알람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미라클 모닝을 습관으로 만드는 일은 함께하는 파트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1초의 추가 시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미라클 모닝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아닌 남들보다 하루를 더 길게 사는 마법과 같은 자기 개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미라클 모닝을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이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외부 요인이 있다면 잠에서 덜 깬 우리의 몸 상태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를 찾는 사람도 없고 휴대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집중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환경의 방해 없이 최고의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해 나만의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미라클 모닝은 한정된 새벽 시간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구성하는 시간 설계 기법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스스로 시간표를 구성해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면 오늘도 해냈다는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습관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새벽에 미리 해버리면 바쁜 일과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음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다도나 명상, 성경읽기, 감사일기 쓰기, 긍정화건 쓰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는 수영이나 헬스장 가기, 러닝, 걷기, 홈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독서나 글쓰기, 어학공부, 자격증 시험 준비, 재테크 공부, 신문 읽기 등이 있습니다. 일상 관리에도 시간을 쓸 수 있는데요. 다이어리 쓰기나 가계부 쓰기, 아침 식사 준비, SNS 관리 등이 있습니다. 업무 시간 활용으로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메일 보내기, 출근 준비 등이 있습니다. 새벽 기상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루틴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루틴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행위들을 시간대별로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인데요. 루틴의 정확한 의미는 최고의 능력, 최적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차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단단한 정신적 무장을 위해 실행하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함께 해온 나쁜 습관과는 완벽하게 이별해야 합니다. 내 안의 작은 악마와 타협하는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바로 나쁜 습관입니다. 무의식에 스며든 나쁜 습관은 성장과 변화를 방해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시간을 귀하게 써야 합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이 굳어지는 것이 곧 습관의 시작이고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아침 시간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하려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새롭게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짜 지식을 갖추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